지금 비자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것만요?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비긴 분들께는 거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. 눈 바짝 부고 계세요. 제일 센 길에 붙어. 크게 살 길이.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.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 테니까. 무슨 수로? 무슨 수로 써서도.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.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된다. 왜 양이 olla 그래가지고 그러나? 책상적으로 모른다고 처리되면 안 되는 거잖아. 관심이 들어가고 싶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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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잖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pastor 맥 노고 fortress.